이 딸에 관해서 뭐가 궁금해 엄마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아니 뭐 제 얘가 어떻게. 그냥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얘 때문에 걱정은 제가 하는 거지. 얘에 대해서 이제 같이 있으니까. 지금 일하죠? 어떤 일이에요? 건축 쪽에 재개발 그런 거. 얘가 직업이 있어요.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 안 하고 건축 쪽에. 원래는 무슨 직업이었는데? 치유생사. 응. 근데 엄마. 우리 이제 엄마 말은 이제 이 아이가 얼마나 삶의 환란을 더 겪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른 나이에 아픔이 있는 아이잖아. 그러니까 쉬운 팔자는 아니야. 근데 둘러보니까 우리 딸이 우리 엄마 팔자를 많이 닮았어. 아닌 것 같은데. 자녀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셋 있고 막 이러면 또 다 틀리잖아. 근데 유독 나를 외모만 닮은 게 아니고 사주 팔자도 우리 엄마를 조금 많이 닮았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그냥 우리 엄마가 빌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요즘에는 모르겠어.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런 미디어가 발달되고 무속인들이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면서 신빙성도 떨어지고 무속에 대한 정보도 너무 많아. 흘러넘치고. 그게 좋은 정보도 있고 안 좋은 정보도 있어. 근데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엄마. 이런 신을 받아야 되는 사주는 아니야. 엄마. 신을 받아야 되는 사주는 아니야. 눈 동그랗게 뜰 필요 없어. 응? 엄마. 그렇지만 빌고는 사라는 사주야. 왜냐하면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통상적인 사주를 살 수 있는 사주가 있고 일반인으로 엄마. 그 다음에 이렇게 높으면 어때요? 이게 신사주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 딸은 여기서부터 조금 더 높아. 이런 사람들이 삶에 꿀렁꿀렁꿀렁 이런 품파가 맞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내가 사주 땜을 하기 위해서 너무 이른 결혼을 했고. 이런 아이는 지금 이제 시집을 가거나 아니면 막 서른아홉, 마흔하나 이렇게 가던 언니야. 오히려 더 잘 살았은 사주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가 남자를 꼬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남자가 들러붙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처음에 달라붙어. 엄마 막 죽네 사네 해. 근데 시집 가서 봐봐. 엄마. 엄마 잘 알지 이제. 시댁에서 똥터지든지. 신랑이 처음엔 달라들어서 했는데 또 등 안시한다든지. 돈으로 썩인다든지 바람을 핀다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딸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근데 아이 사주에 이 딸내미 사주에 돈이 안 딸지는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내가 내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내 주머니를 채우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를 만나면 뭐야? 엄마. 내 돈에 호주머니가 줄어들어.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한테 뭐만 남겨? 여기에만? 상처만 남겨. 그러니까 이런 여자의 사주를 뭐라 그래? 치마만 둘렀지. 겉만 여자고. 엄마 못난이도 아니야 얘. 겉만 여자고. 사주 팔자는. 어? 삶의 테두리는 남자의 사주를 살아가는 여자애라고 표현할게 엄마. 그래야지 지가 밖에 나가야지 돈이 되고 사람을 만나야지 돈이 되는 형국이라. 엄마.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이가 사주 때문에 이미 초년을 했잖아. 엄마.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 원래 엄마 이 아이는 지금 올해 성주 운을 받아줘야 되는 운이야 엄마. 근데 이 성주가 지금 발복하지는 않아. 엄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올해 성주 운이 든다고 하고 성주 운을 받는다 해도 올해 발복하지 않아. 엄마. 엄마. 그래서 얘가 남자가 안 생기면 그냥 엔조이 친구 있잖아. 애인만 거느리고 살면 돈이 안으로 쌓여. 엄마. 근데 둘러보니까 아이가 결혼을 또 하겠다. 엄마. 그거 궁금한 거 아니야. 알까? 못 살까. 그치? 근데 이 아이가 시간이 좀 가야지 염분이 들어오겠다. 뭔 얘긴 줄 알아? 지껏 금전통이 크단 말야. 아이가 개미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아이자. 뭔 얘긴 줄 알겠 murmNa Day문? 돈통에 돈이 쌓여야지 내 사람도 그때 나이가 무거워서 Douer게 조만 dive 남자를 만나도 그냥 애인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삶에 그냥 격려해주는 사람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을 빼하고 집안으로 남자가 들어오면 내 재물과의 곳간이 줄어들고 내 명예가 줄어든다. 이해하셨을까 우리 엄마? 뭔 얘기인지 알지? 엄마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우리 엄마는 여자로서의 삶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야. 이해하셨어요? 똑같은 나이에 지금 우리 어머님하고 딸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 아이는 여자로서보다 일이 더 중요한 아이야. 근데 우리 엄마는 일보다는 여자로서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끼가 누가 더 많다는 거야? 엄마가 더 많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무당 팔자라고 치면 엄마 네가 해야지. 이해하셨어? 몰랐어? 이해했어요? 엄마 그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봤잖아. 안 모셨어? 안 모셨었냐고. 신고 타려고 막 안 했었냐고. 근데 그 소리는 항상 들으셨을 거라고 우리 엄마가. 네가 무당을 해먹어야지 이 자신들이 편하고 네 삶이 편하다. 근데 우리 엄마는 자신도 없어. 지킬 자신도 없어. 뭔 얘기인 줄 알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우리 엄마. 뭐 때문에 그런 것 같냐고. 어떤 거 얘기. 그 길을 가는 거? 응. 엄마가. 엄마도 지금 평탄치 않았다는 얘기야. 삶이. 뭔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 빌고 꾸준히 이렇게 좀 빌고 살았다면 우리 딸들의 사주를 언니 이만큼 높았던 거를 이만큼 낮춰주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놨을 건데 우리 엄마는 묵구리는 보러 다녀. 이해했어요? 근데 믿지는 않았어. 아니에요? 네. 빠져요. 어. 그리고 좀 마음에 맞는다 하면 우리 엄마가 계산을 막 두드려. 어. 이해했어요? 그 만신 막 간도 받다가 어? 뭐 저 여자가 저 무당이 나한테 돈만 바라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계산질을 한단 말이야. 어. 근데 그 신도 전환해서 안다고. 그러니까 문을 막 문 열어줬던 거야. 엄마. 이해했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딸들이 우리 애들이 풍파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아이한테 전에 엄마 돈통은 큰아이야. 잘 새겨들어. 엄마. 남자가 안으로 집안으로 지금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시기적으로 안 된다. 어. 그래서 너 일을 충실히 하고 애인은 만나도 된다. 어. 그렇지만 딴딴딴은 더 이상 당분간은 없다. 어. 그래서 마흔이 훌쩍 넘고 엄마 마흔 후반대 가야지 아니면 쉬운 넘어가야지 집안으로 사람이 들어와도 이상이 없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엄마. 어. 그러니까 즐기면서 일도 즐기고 뭐예요? 그냥 남자 부부에 의해서 친구처럼 가는 거는 괜찮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올해 우리 아이가 많이 힘들었을 거야. 엄마. 어. 마음이 왜 안 잡혔을 거라고. 올해. 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 딱 표현을 하자면 딱 이렇게 딸내미가 고집이 세거든. 딱 서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일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막 갈피를 못 잡았어. 엄마. 엄마.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지나고 올해가 지나고 내년 되면 이 마음이 조금 잡혀. 어. 그 다음에 이제 일적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해우년이 내년 내후년이다. 지금 이거 지금 건축체 개발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아이가 갈등을 오래 많이 했대. 이해했어요?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얘하고 안 맞지 않아. 왜냐하면 비유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잘 맞아. 아이 성격상.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대방한테 아무 마음이 없어. 그냥 남자가 꼬이는 것뿐이야. 근데 아이도 좀 차단을 하는 법을 조금 알아. 엄마하고 성향이 조금 달라요. 이 아이. 그래서 아이가 요거에 대한 부분의 일적인 부분만 잘 풀리면 그래도 재물록은 조금 재물이라 그러잖아. 재물록은 조금 있어. 아이가 개미 같은 성향이 조금 있어. 부지런하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일적으로. 그 다음 일이 안 되면 사랑보다 일이 먼저인 아이다. 지금 아이가. 난 돈을 벌어야 돼. 이게 좀 크게 들어왔어. 아이가. 이게 뭐 충격을 먹었나 봐요. 삶에. 이해했어? 그렇다는 얘기야. 우리 엄마는 자 둘러보니까 우리 엄마 유방 쪽 조심하시래. 유방 쪽 갑상선 쪽 조심하시래. 그 다음에 원래 예민한 스타일이라 본인이. 이해했어요? 직성도 세지만 성질물이 보통 얘기야. 어? 이해했어요? 네. 말도 거칠다 한 번 나가면 우리 엄마의 아주 쌍욕이 나가네. 그치? 아니야. 성질나가면 웬만한 성질도 안 내지마. 화가 나면 머리 다 뜯어놓는 스타일이야. 이해했어? 그렇죠. 맞아요. 근데 엄마 옛날에 술장사 했어? 네. 어? 술장사 했어? 잠깐. 잠깐. 근데 우리 엄마가 원래 사주 팔자가 좀 그게 끼가 있어. 장사가 또 맞아. 근데 큰 돈은 못 벌었구나.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돈 품파도 많이 맞았구나. 우리 엄마가. 남자 품파도 또 많이 맞았구나. 그래. 우리 엄마가 남자가 잘 꼬인다. 미안한데. 지금 이 나이 먹었어도 밖에 나가면 꼬치로 봐서 남자가 자꾸 어? 자꾸 만나자고 그러고 그러네. 우리 엄마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아니 만나자고 그런 사람들은 저기를 안 해요. 아직은 그런 건 안 하는데 그런 저기가 많이 있지. 대쉬 같은 거. 이게 아직도 꼬투로 본다고 이 나이에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럼. 그래서 이제 엄마도 지금 남자 만나시는 분 있죠? 네. 좀 오래됐어요? 네. 근데 이 양반이 도움을 좀 많이 주셨네. 알게 모르게. 이게 막 금전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응. 그래도 윈윈하면서 많이 도움을 주셨다 한다고. 본인한테. 이해했어요? 뭐를 막 사주고 이런 게 아니고 잘자라게 엄마가 힘들 때 조금 이렇게 메꿔주고 메꿔주고 이렇게 서로 위안삼아 이렇게 갔다고 또 갚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나 보다고 나는 모르겠다고 나오는 대로 얘기한다고 의논공돈도 하고 뭐 집안에 대소사 있으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친구지만 내 애인이지만 남편 역할처럼 이런 뒤도 많이 봐주고 이런 역할을 하셨다고 깜짝 놀라기는 그래서 삶에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이다. 이해했어? 근데 내 몸만 건강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많이 먹지도 못하고 소식하면서 자기 건강 챙기기 바쁘구나. 그 다음에 자식 새끼들 말만 자기 자식 새끼 사주 놓았지만 엄마야 솔직히 말해서 네가 먼저였지. 그래. 이해했어? 어. 네가 먼저였지. 뭔 자식 자식 전복왕자이니. 거짓말하고 이때. 이해했어? 자식이니까 당연히 걱정되지. 근데 여자로서 삶에 충실했다고 이 엄마야. 이 얘기는 뭐야. 남자가 많이 꼬였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 줄 알아? 근데 거기에서 우리 엄마가 남자한테 한 번 푹 빠지면 이 얘기가 장성한 얘기가 있어도 남자한테 푹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어. 우리 엄마가 일편당심이야. 뭔 얘기인 줄 알아? 지금 이 나이에도 지금 만나신 분이 좀 속상하게 하거나 그러면 울어. 응. 엄마. 내 말 틀렸어? 어? 그냥 엄마 60 먹어도 70 먹어도 남자가 따르는 사실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 이해했어? 원래 사주 자체가 만인의 꽃이고 뭐 꽃이라고 원래 무당질을 엄마가 해먹었어야 돼. 이해했어? 뭔 얘기인 줄 알아? 그랬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어. 우리 엄마.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풍파를 다 막고 몸으로 막고 돈으로 막고 사람으로 때려막고 이거를 겪었으니까 오히려 만신은 남을 빌고 살잖아. 그치? 더 나았을 수도 있다고 내 업장 소멸도 되고 근데 이제 엄마 잘 들어. 이제부터는 앞으로도 이제 건강만 허락하면 얼마든지 더 즐겁게 사실 손이 있잖아. 그치만 이제는 빌고 살아. 뭔 얘기인 줄 알아? 내 새끼들이 더 풍파 안 맞게. 뭔 얘기인 줄 아시겠지? 우리 엄마가 업이 많다는 거야. 이 엄마야. 이해했어? 부모 노릇도 내가 마음뿐이었지. 어느 순간은 새끼들도 어쩔 땐 내 마음에 위안이 안 됐어. 우리 엄마가 내가 풍파가 너무 많이 넣어보니까.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울릴 수도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말하라 그래. 평생이 눈물이다 그래. 저 엄마가 이해했어? 지금 만나시는 분은 나쁘신 분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 엄마가 가끔 한 번씩 그 아저씨야 때문에 많이 울겠구나. 네가 이해했어? 가정 있어요. 혹시 많이 울겠구나. 남 몰래 숨어서 남의 가정은 남의 가정은 빼는 건 죄고. 이해했어? 그래서 할머니가 아가 너 많이 빌고 살아라. 빌고 살아야 네 새끼들이 그 풍파 네가 쌓은 업 때문에 먹고 살라고 했던 업도 있을 것이고 이해했어요? 그래야지 네 새끼들이 그 풍파를 네가 네가 저질러놨던 그 풍파를 안 맞겠구나. 원래 우리 이런 말 있지요. 데려주고 말로 받는다. 이 말이지 엄마에 이 말이 지금 엄마를 두고 하는 말이야. 지금이라도 여기 무당집에 오기 싫으면 봐라.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나 어쨌든 절간이라도 가서 빌어라. 이해했어요? 이 얘기는 업장 소멸하라는 얘기야. 엄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 업 위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울리지 말으래. 네 삶이 너무 풍파가 너무 많이 짓네. 어? 아니 갑자기 이해했어? 내가 정상적인 삶을 엄마 못 살았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얘기들 띄워놓고 있었어. 엄마 계속 엄마가 길렀어? 계속은 아니고 띄웠다가 다시 다시 길렀죠. 그 시간이 엄마한테는 먹고 살라고 띄워놓았던 그 시간 있잖아. 어쩔 수 없이 띄워놨던 그 시간이 내가 먹고 살고 뭐 하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아이들한테는 아픔이 겹겹이 쌓였고 어? 우리 엄마가 지금 아이들을 챙긴다고 챙겨도 엄마 마음에 재협이 내 엄마로서의 제협이 엄마로서의 마음이 아이들을 보듬지 못하고 곁에 두지 못했던 그 시간들 있잖아. 너도 먹고 살아야 되고 너도 살아야지 애들을 찾아올 수 있었고 했던 그 시간들 있잖아. 그게 엄마는 먹고 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뒤돌아서 보니까 내 한이고 내 어비였더라. 예? 이해했어요? 엄마? 그래서 지금 만난 아저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래. 참 너한테는 위로가 우리 엄마한테는 위로가 되는 사람이래. 근데 어찌됐던가 나 가정이 있는 사람 아니냐. 너 죄 짓고 있는 거다. 그러니 그것도 그 사람 만나면서도 흘린 눈물도 많구나. 이 사람 전에도 너가 또 만난 사람 전에도 남자는 내 눈물만 빼는 사람이더라. 이해했어요? 나를 도와준 사람도 있기는 있어. 그러나 결론은 뒤돌아보면 그게 다 내 어비였더라. 새끼들을 키우고 장성시켜 놓으려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어비다. 그니 할머니가 네가 차라리 무당을 해먹고 했으면 좋은 일 해가면서 그래도 신령님 앞에서 떴떠댔을걸. 너가 엄마로서 삶을 못살고 여자로서 삶을 더 택했구나. 그니 니 가슴이 지금에 와서는 이 나이가 먹고 나니까 가슴이 친다. 그런데 어떡하냐. 차라리 만인의 무당이 돼서 꽃이 되고 잎이 됐으면 선생소리라도 들었을걸. 이 나이 먹었을 때 이제 뒤돌아보니까 서불품만 남았구나. 그런데 어떡하냐. 니 사주 팔자가 만인간 천인간을 겨누르라 해서 아직도 니 사주 팔자 때문에 하고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60이 되고 70이 되고 해도 남자가 다르게 생겼으니 환장하니 아니냐 그래. 뭔 얘기인 줄 알아 먹었어 엄마. 가슴이 아프대 할머니가. 너는 얼마나 아프겠니. 뭔 얘기인 줄 알아. 속은 여리고 사람은 참 좋다. 정도 많고 그런데 정 들기까지가 니가 너무 힘들구나. 세상에 너무 모진 세상을 살았대. 풍파를 너무 많이 맞았다. 이해했지? 그러니까 딸내미한테 일러주고 혹시라도 찾아오고 싶으면 저 앞에 볼펜 있어. 아저씨들 앉아있는데 거기서 하나 빼가면 돼요. 딸내미가 혹시 보고 싶다고 하면 그라녀도 오늘 같이 오자 그랬었어요. 보고 싶다 하면 볼펜 빼가지고 가셔도 된다고. 저 앞에 입구에 볼펜 있어. 그럼 여기 전화번호. 전화번호.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했지? 엄마 힘내. 어떻게 이미 살아버린 인사. 근데 빌보를 사셔야 돼. 근데 이 사람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는 일이 지금 드럼을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 엄마가? 드럼을 가르치고 있는데 같이 해. 이게 같이 하니까 어쩔 때는 그냥 그리고 아까 그 말 내가 좀 기가 세요. 사실. 그래서 우습게도 볼 때도 많고 그 아저씨? 네. 기가 나보다도 쎘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눌릴 때도 있어.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하는 쳤는데 그 드럼 때문에 어쩔 때는 헤어져야 되지 않나 이제 아까 말 대로 자질구란 그런 풍파를 다 여기까지 다 알고 의논한 그런 상대는 맞아요. 남편 역할 하셨대. 그렇게 본인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아까 말 대로 물지나 그런 거는 아니어도 그냥 이 정신적으로 풍파 속에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런 저기를 하는데 저는 때로는 공연 드럼과 공연 같은 거예요? 가르치는 거? 학원? 네. 동호회에서 그래서 이제 드럼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 알려진 상태고 저에 대해서 또 내가 그거를 또 한 번 하면 끝 내가 보여줄게 니네들한테 다 풍파를 많이 겪으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남자분하고 쉽게 못 헤어지셔요. 알면서 뭘 물어보니 어? 쉽게 못 헤어지냐고 엄마도 못 헤어지고 그 양반도 못 헤어지고 어? 못 헤어지는 거 뭔 문장한테 뭐 알면서 본인도 못 노는 거 뻔히 알면서 서로 서로 이해했어요? 누가 그 아저씨한테 좀 친절한 마음을 뱉으면 눈이 찢어지는 걸 뭐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겠지 그건 둘의 사랑을 둘이 알아서 해야 알았죠? 아유 아무튼 그럼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좀 뭐 계속 금전적이거나 뭐거나 그런 거는 좀 괜찮아 누구요? 엄마? 네 우리 딸은 아까 말씀한 대로 고다요 그게 지추관이 그렇게 하더라고 애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끌어와가지고 어쨌든 엄마 지금 유튜브 촬영하면서 하니까 쏙쏙 들이 못 듣는데 내가 틀린 말은 안 했을 거야 엄마 그래요 한번 그러면 봐서 딸하고 같이 한번 오게 되면 올게요 네 알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으 l